제목은 분환된 영역을 갖는 인공신경망의 물리정보 기반 정규와 기법인데요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도미니티 컴포츠 라는게 들어있고 단어가 좀 다르죠 위드 위에서 뒤에 피직스 인폼드 레귤라이예션을 쓰긴 썼는데 이게 나중에 제 강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연구의 모티베이션이에요 그 2023년 5월 3일 온라인으로 최민섭 교수님이 아마 오늘 핀의 창시자이신 조지 카리나 다키스 선생님을 모시고 세미나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왔던 것들이 뭐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디버넷, 크런치 집핀티 그 다음에 비전 트랜스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마 이런 것들의 앞부분 내용은 두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디에 포커싱을 뒀냐면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나비에스톱스 케이션에서 하이레이로즈 넘버가 될 때 볼텍스가 있을 때 수렴이 잘 안되는데 그걸 어떻게 푸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질문일 텐데 카리아 다키스 선생님께서 이렇게 키워드를 몇 가지를 줄이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오늘 발표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포지트 프로그램이고 레귤라이제이션, 데이터 에디션, 도메인 디콘포지션, 맥스핀, 아티피셜 미스코스티, 위쿠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스코지입니다 그래도 핀을 얘기하기 전에 기초는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잘 아시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X가 있고 Y가 있는데 두 개의 상관관계를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인데 여기는 모델 파라메터 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데이터셋이 있으면 거기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에러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한 다음에 아드민에서 세타를 뽑아나게 되면 파일을 세타를 얻을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린 인퍼런스를 하죠 근데 이런 인퍼런스가 잘 대기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메인이 넘어간 데서 같은 경우는 잘 인퍼런스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 제널레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대표적으로 핀이 있는 거죠 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핀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똑같습니다 그냥 인풋은 x, y, z하고 타임이 들어가고 y풋은 y는 풀필드 전체 온도장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예제로 많이 쓸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똑같은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로스 펑션입니다 아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그냥 기본에서는 데이터에 관한 로스만 이렇게 추가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리지배 방정식이나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들이 들어가서 이 로스 펑션을 만들어 주는 거고 얘를 다시 또 미니마이즈 해서 거기에 전체를 잘 추정해 주는 모델 파라메타 파일을 세타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때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을 잘하기 위해서 미분을 잘하기 위해서 오토메틱 디플레이션이 어떤 툴박스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것도 구현하는 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1D 히트 트랜스퍼 열전단 문제를 풀게 되면 잘 풀립니다 왼쪽은 아바컷으로 푼 거고요 여기는 타임이고 여기는 공간입니다 핀 눈으로 풀어도 잘 풀립니다 솔루션은 누가 봐도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왼쪽에 아바컷은 35초가 걸렸으며 오른쪽에 핀은 6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핀을 그 누구도 포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핀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인버스 문제를 풀려고 하죠 예를 들자면 특정 인풋에다가 어떤 특정 베리어블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이런 썰로게인 모델을 만들고 싶던가 아니면 우리가 관측지가 한두 개가 있는데 이때 얘를 만들어주는 풀필드를 알기 위해서 알려고 하게 되면 이런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왼쪽에 어떤 독립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얘를 넣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걸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건 이 로스 펑션을 살짝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도 않은게 체인 룰을 이용해서 여러분 잘 아는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 로스 펑셔만 살짝 수정해 준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오토메틱 디포레이션을 이용해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거죠 그래서 아바쿠스 프렉션 35체였고 트레이닝 할 때는 6시간 반이 걸렸지만 얘를 한번 하고 나서 이미 독립 변수가 바뀔 때 전체를 임플로런스 하는 시간은 6.163ms입니다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뭔가를 프레딕션 할 수가 있는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수렴이 안될거냐 잘 안되냐 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게 일포지드 프라브럼 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일포지드 프라브럼은 아마 다들 수업 들어서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솔루션이 많은거에요 솔루션이 하나가 아닌 겁니다 웰포지드 프라브럼이 반대죠 대표적으로 인버스 프라브럼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어떤 옵저베이션이 하나 있는데 풀필드한다 특정 지점에 온도나지만 전체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솔루션이 많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미니마이즈 할 때는 넌 컴팩스하고 하일리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글로벌 미니멈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일포지드 프라브럼은 일반적으로 그 인버스 문제 하는 사람이 예전부터 솔루션 방법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레귤라이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솔루션 스페이스가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거기다 특정 컨스트레이트를 줘서 그걸 갖다가 솔루션 스페이스를 줄여서 나중에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솔루션 스페이스가 유니크해지겠죠 그러면서 솔루션을 얻어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핀을 좀 설명드리면 공간상에 어떤 1D 데이터가 1.3 공간이 있는데 히플록스를 주고 그리고 여기서 특정 지점 좀 떨어지는 여기서 템퍼러처 센서를 넣어서 온도 파일을 이렇게 얻어놨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플록스가 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시간에 따른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려주는 히플록스나 다양한 경계 조건은 굉장히 그런 필드가 많을 거에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솔루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핀을 이용해서 픽스 인포먼트 레귤라이션을 집어넣어서 솔루션 유니크하게 만들고 나서 여러가지 솔루션 중에 유니크한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유일한 해를 찾아내고 수렴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L1과 L2 레귤라이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픽스 인포먼트 레귤라이션은 생소하셔도 L1, L2는 이미 알고 있었죠 L1, L2는 뭐였죠 데이터 드리먼 어프로치에서 모델이 오버피팅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델 파라메탈을 적절히 바운딩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단 여기서는 경험에 의해서 픽스 인포먼트 레귤라이션을 하면 저희가 그 지배방접종이 알기 때문에 PD를 넣어서 한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승철 교수님이 작년에 쓰신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핀에 컨버전스 이슈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분을 쓰기 때문에 미분이 불연속한다는 굉장히 문제가 많죠 수렴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안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 불연속이 있는 문제가 생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이런 ANN 에티피셜 룰랄네트워크를 한번 리그레서로 한번 해서 어떤 필드를 한번 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처럼 잘 아시는 스텝 펑션이 있는데요 스텝 펑션의 데이터를 넣고 이거 갖다가 저희가 ANN을 이용해서 한번 커브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 끝나면 불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ANN 유니버셜 펑션 어폴록시메이터라고 그렇게 잘하게 했던 ANN은 얘를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가운데 무조건 어떻게든 연속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아티피셜 룰랄네트워크를 두 개를 써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여기를 상관없는 게 안 맺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도메인 디커보니션의 아이디어 두 번째 예제입니다 첨점이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걸 갖다가 ANN으로 리그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첨점을 딱 보니 뭔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할 수 있어요 어? 유니버셜 할 줄 알았는데 유니버셜 할 줄 알지 않은 거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단한 또 다른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한번 다음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도 첨점 주변으로 도메인을 두 개를 나눴습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쓰고 나서 한번 봤더니 어떻습니까 정확도가 확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구요 또 하나 또 하나 데이터 추가도 아마 그때 카네달키스 선생님 세미나에서 있었던 건데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처음에 200개 밖에 안 썼는데요 여기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딱 하나만 쓰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5천 개를 아그멘테이션 했어요 딱 해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도메인을 나누고 데이터를 추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5천 개를 넣는 건 너무 무지막지한 데이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를 두 개 쓰고 데이터를 한 천 개만 더 해도 좀만 더 해도 뭔가 컨버전스가 정확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핀을 풀 때 데이터를 나누고 도메인을 두툴리하라 데이터를 추가하고 도메인을 디컴포즈 해라 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외에도 아티피셜 딥 디스코스 얘기 나왔습니다 아티피셜 디스코스는 뭐냐면 나비아 스톡스 있겠느냐 하면 이 뒤쪽에 가상 점점을 넣어서 어떤 여기 아주 작은 파라멘터를 모그게 되면 샤프했던 게 이렇게 블런팅해집니다 블런팅해서 이런 미분 불연속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조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바쿠스에서 이런 비슷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쓰면 문제가 더피식스를 왜곡하는 경우가기 때문에 적절한 주의를 요하는 그런 방법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위크폼 준비해 봤는데요 스트롱폼과 위크폼이 있습니다 위크폼은 아까 다른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위크폼은 굉장히 스테이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엘스놈을 보면 어떤 델타유의 원오버 루트와 싱글러리티를 다진다고 하면 이거를 L to space 제곱해서 인테그랄하면 R분의니까 로그 R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인테그랄 턴이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빌리 좋다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넣었고요 그래서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앞으로 할 때 연구를 너무 신도형에 반대하는 이유가 다 같습니다 일단 고체역학 문제 말고 유체역학 문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유체역학 문제 할 때 사람들이 위크폼을 쓰지만 FM을 쓰지 않는 게 어두젠트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잘 아시면 가속도 가속도 텀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부드놈프 갤럭킹 페트놈프 갤럭킹 위크폼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페트놈프 갤럭킹을 쓰면 행렬이 풀 매트릭스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FM 과 FM 차이를 한다고 하면 FM은 노드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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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금 벌써 머리가 아프시면서 공부할게 많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멀티피직스 문제를 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핀의 그레이트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아하는게 이걸 이용하면 멀티피직스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파워풀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도 이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위크폼이 좋긴 한데 아직도 스트롱폼을 가지고 연구하는 걸 지향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익어점플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핀을 아까 데이터를 나누고 도메인 티커버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나오는 스킨이 바로 C핀과 X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A핀도 있는데 오늘은 C핀과 X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이 참 잘하는데요 복잡한 걸 있을 때 다음처럼 도메인을 무조건 하나 쓰는 겁니다 즉 뉴랄 네트워크 하나만 갖고 뭔가 인터플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나쁘지 않겠지만 뉴랄 네트워크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C핀은 뭐냐면 각각의 도메인을 나누 후에 도메인을 나누는데 여기에다가 연속 조건 필드 연속 또는 플럭스 연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고 그 다음에 연속 조건을 잘 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핀입니다 X핀 같은 경우는 공간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시간상으로도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하나 어떤 그 인터페이스 연속 조건을 갖다가 PDL 레지디오를 쓰기 때문에 복잡한 복잡한 인터페이스 처리할 수 있도록 나온 게 바로 X핀입니다 그래서 서머레안 차트는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또 이런 KD 위케이션을 갖다가 핀으로 푼 거랑 C핀으로 푼 거랑 비교해 보면 정확도가 도메인을 나눠서 푼 게 더 유리하다라고 정확하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X핀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X핀에 돌고래가 있는데 무슨 다들 놀라실 거예요 돌고래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건 뭐냐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바로 X핀에 어떤 이미의 도메인을 써도 잘 풀린다는 이미 형상을 갖는 도메인을 써도 잘 풀린다고 하는 X핀의 강점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통 C핀은 극단적으로 노말 플럭스를 썼습니다 인터페이스의 노말이기 때문에 도메인을 찾아서 저걸 해야 될 거고요 근데 X핀 같은 경우는 노말 플럭스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레지디오를 쓰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형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이 example인데요 ByMaterial 왼쪽에 시간에 따라 온도로 주었을 때 그러면 시간에 관한 싱글러리티가 존재할 거고 공간에 관한 싱글러리티가 있을 건데 이걸 핀을 쓰면 도메인을 하나를 써야 되고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그 동안 CP는 도메인을 두겠습니다 XP는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연속 조건이 인터페이스 연속 조건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루션인데요 솔루션을 보게되면 아바쿠스는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왔을 거고 PIN은 ByMaterial Discontinent을 잘 표현을 못하는 거고요 CP인과 XP인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포인트 화제 에러를 보게되면 여기 특정 부분에서 얘가 더 정확하고 아래 XP인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PIN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solver라든가 adaptive activation function이라든가 어떻게 loss weight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키워드만 알고 계시다가 신도있게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걸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omain Decomposed Neuralized with Physics Informed to Regularize 말을 썼는데요 이제 어떻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무튼 제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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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